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패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서울 아파트 값이 1.2%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내년 주택 매매 상승률은 1%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진입을 희망하는 대기 수요와 공급 부족 우려, 학군 수요 집중 등을 잠재적 상승 압력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면서 세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대상이 포함되는 등 과온압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 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7일 낮 12시 염곡 동서 지하차도, 28일 낮 12시 금아 지하차도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곡 동서 지하차도가 개통하면 양재대로 주요 정체 구간인 염곡 사거리를 신호와 대기 시간 없이 통과할 수 있어 주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아 지하차도를 이용하면 금천구 독산동과 광명시 일대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우린원의 민채아입니다. 주택산업 연구원이 내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1.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급등 현상은 조정이 되지만 서울 진입 수요가 풍부한 만큼 집값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2020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5대 변수로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금리, 거시 경제 여건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가 꼽힌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하시면서 마침 투자 계획 쓰여 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으로 전화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부동산 우린원 바로 출발할게요. 부동산 우린원 부동산 우린원 오늘은 2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힘차게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연 2020년 부동산 시장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아까 앵커 오프닝에서도 얘기는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년에도 상승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12-16 대책 자체가 어떤 구간별로 이렇게 대책의 효과를 달리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대책 자체가 9억 이하 시장하고 그 다음에 또 9억에서 15억 시장 그 다음에 또 15억을 넘어서는 이상 시장 이렇게 자, 어떻게 보면 보통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세분화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을 나누어버리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은 좀 흘러가지 않겠나 당분간은 이렇게 보면서 자, 그렇다면 이 12-16 대책이 2020년 그렇죠. 부동산 시장을 어디로 또 이제 옮겨갈지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2-16 대책 그렇습니다. 자, 가격별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자, 지금까지의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특히나 이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통 그렇죠. 세분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강남 4구 쪽은 뭐 이렇게 따로 뭐 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투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서울 쪽 부동산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보면 아, 이 동네는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과 지역을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부동산 안에서 9억 이하 시장이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죠. 그렇죠. 뭐 지금 계속 뭐 뉴스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 봤던 거는 대부분 이제 강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북 쪽 안에서도 이제 그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용성, 성동 이쪽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15억, 20억, 30억 이쪽 얘기만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전부 다 20, 30억. 네,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억 이하 시장이 아직도 한 63% 정도가 되겠고요. 자, 9억에서 15억 시장, 새로운 다크호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쪽이 또다시 하위 시장 쪽에서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쪽이 약 한 22%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자, 15억 이상 시장, 그렇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라면 거의 한 15% 정도가, 그렇죠. 15억 시장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LTV, 그러니까 론 투 밸류라고 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담보 가치가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밸류,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의 론, 얼마의 대출을 해줄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40%를 해준다. 자, 그러면 4억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4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걸 보고 우리가 LTV가 40%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LTV 40%, 그러니까 사실 9억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투기과열직이기 때문에 뭐 전부 다 40%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쪽 그 9억 이하 시장, 그러니까 LTV가 40% 적용되는 이 시장이 영등포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5% 정도 되겠고요. 자, 강동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9% 정도가 9억 이하가 되겠고요. 자, 종로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8%.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9억 이하 시장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좀 퍼진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억 초과에서 15억 미만, 그러니까 LTV가 20% 적용되는 구간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무조건 20%가 아니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14억짜리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14억 중에서 9억까지는 40%를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4936에서 3억 6천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9억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14억까지니까 5억을 초과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를 해주니까 5, 20%에서 1억 그러니까 합하면 4억 6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4억이면 지금까지 5억 6천을 해준 거죠. 4, 46, 4, 1은 4 이렇게 하면 5억 6천 해줬던 걸 이제부터는 4억 6천, 1억 정도가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긴 받지만 14억짜리 집 사면서 한 1억 정도 대출이 좀 줄었다. 물론 좀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우량한 주거지라는 의미에서는 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성동 쪽에 약 한 56% 정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광진 쪽에 약 한 52% 정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또 많은 각광을 받겠습니다. 자, 15억 이상 시장, 그렇죠. 여기는 뭐 정말 우리가 한 푼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0% 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그래서 이쪽은 뭐 강남이 지금 한 70% 정도 되고 서초가 66%, 송파가 약 한 48%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강남 3구 쪽에 많이 몰려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15억 이상 시장부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자, 15억 이상 시장들 봤더니 부자들은 역시 여유가 있습니다. 아, 뭐 글쎄 뭐 집 살 때 대출받아서 집을 사나? 그냥 현금 주고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대책에 대해서 뭐 그냥 내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또 안 쓰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실수요자들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그래도 지금 좀 인강남 할 좀 기회다. 지금이 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계속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 내가 40% 대출 받아서 강남 쪽에 진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마음이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워놨었는데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분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단 뭐 15억 이상 쪽에 뭐 80%, 21만 채가 강남 3구에 뭐 예측대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15억을 초과하는 이 주택 비율을 봤더니 3%에서 한 5% 정도 수준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자, 올 한해 약 한 40조 정도의 주택 대출이 이제 나가서 담보대출이 나갔는데요. 이 중에서 15억 이상 집들이 대출 받은 걸 봤더니 약 한 1조 5천억 정도밖에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약 한 4% 정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은행별로 한 3에서 5% 정도. 자, 그러니까 15억 이상 집 사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청약 가점이 이제 낮은 30대하고 40대 특히나 이제 30대가 지금 시장에 많이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고소득 실수요자들 자, 이번에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뭐 불만이 제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내가 40%라고 하더라도 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 대출들을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보이집니다. 그래서 30, 40대 고소득 중에서 강남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억에서 15억 시장도 체크를 해드리면 자, 풍선효과 속에서 제가 15억까지 키맞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일단 지역을 보면 강동, 동장, 영등포, 양천, 강서 네, 그러니까 강남 쪽 중에서 한강변에 있는 것들이죠. 자,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마용성광 또 강북 쪽에서 그렇죠, 한강변 쪽에 있는 이런 쪽에 좀 풍선효과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이 15억 이상 시장 쪽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바람에 9억에서 15억 구간 안에서 좀 똘똘한 한 채를 찾으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폭넓게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15억 이상 시장에서만 있던 게 9억까지 좀 내려오는 이런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은 이런 거죠. 자, 정부가 정해준 서울 집값 15억까지 키를 맞춰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억 쪽에 가까운 시장들은 아무래도 키맞춤 때문에 15억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할 것 같고요. 자, 같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15억 쪽에 가까운 구간들 그러니까 뭐 15억 5천, 15억, 14억 7천, 8천 이렇게 있었던 이 구간들은 15억을 넘어서는 순간 아무래도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15억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9억에서 15억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9억 쪽에 가까운 시장 쪽이 좀 더 뜨겁게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9억 이하 쪽에 이쪽은 이미 호가가 들썩들썩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 쪽이 좀 더 뜨겁겠죠. 자, 9억까지 여기도 이제 키맞추기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벌써부터 들썩들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들 살펴드리면 노원, 도범, 강북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도, 강이라고 하죠. 또 이쪽, 그렇죠? 금천, 관악구로, 금관구 뭐 이쪽 지역들 이쪽의 호가가 이미 상승해 특히나 이제 노원 쪽 같은 경우에 상계주공, 아, 중계군요. 중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전용 이제 58제곱미터 약 한 20평 조금 넘는 거죠. 이게 지금 4억, 아, 5억 후반대 5억 후반대였는데 이게 지금 한 6억 3천까지 가고 있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 시장들이 좀 더 9억 시장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이 좀 더 뜨거운데 그중에서 지금 최근에 수원하고 청주 쪽 그러니까 12, 16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분양을 한 지역이 되겠죠. 수원 쪽에 지금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 1 최고 경쟁률이 958대 1까지 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자, 청주 같은 경우에도 가경 알파크 4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쪽도 평균 경쟁률이 90대 1이 넘어가는 대부분이 100대 1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수도권이나 지방 쪽에서 좀 그 특히나 교통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곳들 지금까지 공급이 많지 않았던 곳들 청주처럼 세종하고 키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겁게 좀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후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15억 이하 구간들 그러면서 9억 이하 구간들 이 안에서 좀 똘똘한 한 채를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정말 성공 투자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무조건 묻지마 추격을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택 수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세금, 특히 종부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이런 따져봐야 될 것들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시장 쪽으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직격탄을 피해간 곳이 있습니다. 맞죠. 바로 이 오피셀 최근에 이제 오피셀 같은 경우에는 뭐 투름이라든지 쓰리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오피셀들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 수요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다간 정말 평생 내가 직장만 못하겠다 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이 아파트 같은 오피셀 우리가 뭐 아파텔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오피셀 쪽의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오피셀 같은 경우에 4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반사이익에서 나타나는 거죠.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까지 챙기면서 투자한다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2020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살펴드렸습니다. 특히나 2020년에는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나 또 소액 투자 가능한 오피셀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서울 부동산 투자 생각만 하셨다면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공유해드린다고 하니까 02-315-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 문의하신 다음에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정보 체크 시간에도 이렇게 서울 역세권에 수액 투자 가능한 지역 골라주신 것 같아요.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자 그냥 오늘은 마곡 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마곡 쪽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투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오피스텔 아파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뜨고 있는 지역 마곡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 떠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이네요. 구호선 증미업 역세권에서 오늘 투룸 보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골라주셨습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2억 6천 8백만 원에서 2억 7천 8백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일단 마곡의 호재를 안고 있는 강섭으로 가볼 거고요. 거기에서 황금노선 9호선 가까이에 오피스텔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아파트리라고 설명시셨는데 입지와 호재 함께 체크해보죠. 네 일단 뭐 증매역이다 그러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곡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곡과 여의도 사이를 9호선 부동산의 황금라인 골드라인 따라서 두 곳을 연결하는 곳인데 바로 이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정말 초역세권이 되겠고요. 자 마곡 특별계획구역하고 강서제이코엑스가 이제 정말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큰 호재가 되겠고요. 자 더더구나 한강축 한강 가까운 곳에 준공업지역이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 이쪽 뒤에 뜰 개발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12.16 대책에서 좀 규제책만 내놓은 게 아니라 일종의 당근책을 하나 내놨다라고 하면 그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이런 준공업지역 활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지금 한강이잖아요. 제가 늘 한강 가까이 투자해라. 한강 물소리가 들려야 한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늘 이렇게 말씀해. 바로 이 증미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안에서도 지금 바로 이 아파트를 있는 곳이 바로 이 한강 가까이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구호선 타고 지금 올라가면 강서 제이코엑스와 마곡 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조금 더 가면 김포공항이 되겠죠. 구호선이 김포공항에도 3만 5천명의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공항 복합도심으로 이제 또 거듭나고 있죠. 자 마곡 쪽은 뭐 더 말씀드릴 것 없이 정말 LG 사이언스파크라든지 뭐 코롱이라든지 뭐 또 넥센이라든지 많은 대기업들 대기업만 16만 5천명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 마곡 특별계획구역이 지금 롯데 컨소시엄 쪽에 지금 이제 또 매각이 되면서 이쪽에 많은 호텔 컨벤션에서 정말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지금 그렇죠. 강서 제이코엑스 그러니까 지금 이쪽 같은 CJ부지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땅이 되겠네. 최근에 인창하고 지금 그 현대 컨소시엄이죠. 이쪽에서 이쪽을 1조 원의 이것을 또 매입을 또 결정을 하면서 여기에도 호텔 컨벤션 또 이쪽을 뭐 그 구글 캠퍼스처럼 엄청난 그렇죠. 이슈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쪽 안에 마곡 쪽에만 1조 원짜리 땅에 3조 5천억 공사가 되고 있고 강서 제이코엑스 쪽에 땅값만 1조 원인데 거의 3조 원 넘어가는 공사가 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한꺼번에 그렇죠. 진행이 되면 바로 이런 즉미 쪽들이 많이 특히나 제이코엑스 쪽은 뭐 주거는 하나도 안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우량한 일자리가 있고 여의도 쪽에 뭐 또 지금 1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월드컵 대교 지금 개통되면 상암 쪽 가양대교 지금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또 하나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 제가 표시해놓은 그렇죠. 이런 쪽들이 다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중공업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즉미역 주변 그러니까 염창동이라든지 등촌동 이쪽이 다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중공업 지역이 이쪽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들이 이런 즉미역 제이코엑스 마곡 그러면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가장 중간에 즉미역이 있는데 이 즉미역 쪽에서 도보 5분 이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마곡을 포함해서 주변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 상당하고요. 거기다 한강과 바로 맞닿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투자 매력 상당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앞서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한강 늘 머릿속에 두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강 생활권 쪽에 그것도 직장 많은 직주 군접의 소형 주택 그러니까 토름 아파텔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강서 쪽 지금 마이스 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곡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강서 제이코엑스 더더구나 지금 여의도 쪽에도 파크원이라고 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 이 미래가치를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집이 고소득 1인 가구하고 신혼부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투 룸의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방이 큰 방, 작은 방, 거실, 주방, 욕실 정말 아파트하고 똑같은 곳인데 그렇죠 약간 규모만 작은 그러면서도 아파트 같은 편리함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처럼 가격은 또 저렴한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아파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투 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값이 요즘 너무 오르니까 대체로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시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한강변 쪽에 그렇죠 24평 아파트가 지금 24억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측면에서 한강이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투 룸 아파트 직장도 많은 그렇죠. 2억 6,800에서 2억 7,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굉장히 전세가 높게 형성돼 있죠. 2억 4,000에서 2억 5,000 정도다 보니까 정말 이쪽에 2,800에서 3,800 거의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소액을 가지고 한강 쪽에 마곡 쪽에 여의도 쪽에 또 이렇게 많은 직장이 생기는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에서 소액 투자 가능한 주거용 OPS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유재성 대표님께서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 드린다고 하고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지금 바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우리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용 가능하시니까요. 021-3153-2668번 또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증 바로바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람경제연구소 이정원 팀장님과 함께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부동산 투자 어디에 할지 참 많은 고민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두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직장인 가구 수가 상당히 밀집도가 높은 영등포구동의 오피스텔 시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분당구, 판교 중에서 제 2기 신도시에서 성공적인 신도시인 판교,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 운중동의 고급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력적인 두 지역, 영등포구에서는 오피스텔, 그리고 판교 쪽에서는 공동주택을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책크 이정원 팀장과 오늘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입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1인 가구가 몰려있는 서울 3도심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오피스텔을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피스텔, 구체적인 입지,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하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다룰 만큼 그만큼 정책의 중요도,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호재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보시다시피 강남구와 마포구를 이어서 영등포구가 1, 2인 가구 수가 상당히 높은 세 번째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주변의 여의도에 임대를 받고 있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직장인들의 수요도가 상당히 높고 전세, 매매 시세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또한 높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도를 삼켜보시면 영등포시장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직선거리로 800m만 이동을 하시면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영등포구청역의 이용으로 2호선의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아래쪽으로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쿼드러플의 집중도를 가지고 있는 교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등포의 맞은편에는 여의도 국제금융특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도가 영등포 쪽으로 주거지를 영등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한 아직 노후도가 좀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 높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타임스케어, 빅마켓, 코스트코, 이마트 등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까지 더하고 있고요. 한린대 성신병원의 의세권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 아래쪽에 신길 유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한 이주 수요자의 수요독 또한 받을 수 있는 임차 수요까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쪽으로는 마곱산업단지, 용산업무단지, 강남까지의 진출입 또한 상당히 높은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노후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부자분들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호재들 때문이잖아요. 영등포, 영등포동 7가 쪽에서 어떤 호재를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재무폭기 지하 사업이 되겠는데요. 신월 IC부터 목동교를 지나서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가는 1구간과 2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무폭기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착공을 했고요. 2022년 완공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상에 있는 도로는 오픈스페이스와 업무 시설과 녹지 공간으로 활용이 되겠고 지하에는 고속도로, 논스톱 하이웨이에 차선이 생기는 교통의 경제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지상에 있는 도로를 지하하고 지상에는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복지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상에 있는 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리면서 교통의 편리성 또한 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그런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2019년도 8월 말에 되면서 2020년 착공 예정으로서 인총 송도에서부터 여의도를 거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이 되는 구간이 되겠고요. 여의도, 용산, 서울역 모두 계속 이동철도를 교통이 마련되는 만큼 서울 중심지의 도심의 업무지로서의 연결성이 좋아지는 장점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총 송도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던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까지 더한다는 가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신안산선의 소식이 되겠는데요. 2019년도서부터 2024년까지 개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고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안산에서부터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구간과 2단계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구간의 신안산선 또한 모든 여기 또 북한 환생센터로도 연장이 되는 만큼 교통의 호재성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여의도 파쿠원타워가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초고층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먼트 호텔, 앰버서더 호텔이 입점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63필트에서 4.5배가 되는 업무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도 또한 지축운전성을 띄기 때문에 주변의 상업시설들, 편의시설 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앰버서더 호텔이 생기는 만큼 그만큼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MBC 옛사업부지에도 현재 지금 건설 중인데요. 2022년 완공 목표로 초고층 복합건물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장인들의 수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변에 편리성 또한 더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지금도 교통이 워낙 편리한 지역이지만 앞으로 신안산선 그리고 GTX 비노선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정말 더욱더 교통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팀장님, 대출이 맡기면서 참 투자가 어려워졌잖아요. 소형 주택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런 1.5름의 오피스텔은 영등포 쪽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의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세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전세 시 2억 1,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아주 낮은 가성비가 좋은 투자 금액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 3천만 원에 월 수익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이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 9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장점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한다면 1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겠고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등포 시장역 근처인데요. 이곳 오피스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의도에 임차를 받고 있는 도보로 여의도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 아크로타워스케어라는 뉴타운을 가로질러 가게 된다면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역세권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업무타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에 임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직장인 수요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 아크로타워스케어가 미분양의 오명을 벗고 10억을 넘는 지금 초고 수익률을 보이는 만큼 그 주변 또한 주거 환경이 많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차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적인 황금성을 충분히 고려를 좀 해보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주변 가격 대비 가성비 좋다는 거 장점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출퇴근을 걸어서 하실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투자에 앞서서 유의점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고가에 대한 주택에 대한 것보다는 낮은 금액의 소형 주택으로 투자할 수익형,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또한 가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통의 호재와 많은 업무지구로서의 교통성의 호재, 생활 편리성의 호재까지 가져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함께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을 가진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확인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원 팀장님과 두 번째로는요. 바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판교 ICS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서 방 3개짜리 공동주택을 찾아주셨는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천 6백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판교 운중동이고요. 동판교 쪽이 아니라 서판교 쪽 지역 가져주셨습니다. 지역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판교 하면 2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에서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 중에서 대부분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동판교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서쪽에 서판교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서판교는 자연치락지구라는 운중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연치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치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단독주택과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들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토지의 가치가, 토지의 지분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판교 쪽은 많은 녹지율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운중저수지, 판교공원, 청계산 등 녹지율을 상당히 높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여과생활을,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고요. 주변에 또한 천변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도보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건강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차수요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경부고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동판교, 외쪽은 서판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판교는 아지타시비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 개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지역 시세의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서판교 쪽은 같은 동평양대에서 낮은 금액에서 넓은 평양대를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서판교 IC가 차량으로 2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강남까지의 출퇴근 또한 20분 이내, 20, 30분 내로 강남까지 진출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판교 IC도 차량으로 한 5분에서 7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또 위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교통의 장점을 또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서판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중초중고가 인접을 해 있는데요. 운중초중고는 혁신학교로서 초중고가 몰려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환경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쪽 서판교 쪽에 한번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주 수요가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내년에 입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삼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 가치 또한 현대백화점이나 생활 편리성 또한 더하는 입주를 자랑한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을 모두 만끽을 하면서 서울까지 접근성도 아직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또 개발 호재 때문에 이 지역 선배를 오신 것 같아요. 어떤 것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많은 종사자 수가 계속 매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1,300여 개에 넘는 기업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로 인한 직장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년 79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만큼 경제적인 그런 가치 또한 가져가시는 그런 판교 테크노밸리에 인한 직장인들의 수요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2020년에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00개의 기업이 들어서게 되겠고요. 종사자 수 4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서쪽에 그 위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완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600여 개의 기업이 들어갈 예정으로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직장인 수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 판교 테크노밸리가 판교 테크노밸리 2판교 3판교 테크노밸리의 총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10만 명 이상의 거주를 할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의 직장인들의 수요도가 이쪽으로 몰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쪽에 자리를 2판교와 3판교가 자리를 하는 만큼 아래쪽에 서판교 쪽으로 인구의 유입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판교 테크노밸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위쪽 서쪽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판교 쪽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인한 주거의 집단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서쪽에는 같은 동평양 때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판교 테크노밸리에 인한 호재로서 집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많은 관심도가 집중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2023년에 입주를 하는 만큼 그만큼 직장인들의 수요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인천 월곳에서부터 판교까지에 이루어지는 월곳 판교선이 신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11개의 역이 신설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남북권을 관통하는 쾌속 철도망이 개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판교역이 생김으로써 서판교역에서 판교역까지 이어집으로써 판교역에서 또한 경강선의 연장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강릉까지 이어집으로써 원주를 거쳐서 강량까지의 이동수단이 훨씬 더 편해진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성남 1트램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판교역에서 성남산업단지까지 들어가는 트램 소식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개발 계획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13개의 역이 신설이 되면서 다중 환승형의 연장으로써 신분당선과 경강선, GTX선, 분당선, 8호선까지 연장이 되면 그로 인한 교통의 호재성을 충분히 가져가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트램 소식이 들리는데요. 운중지구에서부터 판교테크노밸리까지 들어가는 A노선과 운중지구에서 정자역까지 들어가는 B노선이 개통 소식이 들립니다. 2020년 내년 8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예정으로 있고요. 총 17개의 역이 신설이 되면서 다중역의 환승으로 신분당선, 경강선, 분당선의 연장까지 가져가보실 수 있고 이로 인한 주변에 서판교 쪽의 지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동판교 쪽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스리룸입니다. 지금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고급 공동주택인데 반해 시세 금액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천 6백만 원의 스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 시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4천 6백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대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시고 대출 예상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1억 9천만 원에서 2억 3천 6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까지 동판교에 비해서 평당 금액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주변에 친환경적인 생활,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뒤에 첨계산과 앞에 운중천을 끼고 있는 명당 중에 명당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투자 가치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서 방 3개짜리 공동주택 찾아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래 화면 살펴보시죠. 10년 뒤에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고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되는 게 선착순으로 딱 10명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정환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아래 전화번호는 계속 열려있으니까요. 궁금증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오류 넣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들과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